앞판이 전체 둘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 이렇게 다림질을 쭉 해주시면서 앞판도 금방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소맷단 팔 길이 자체가 딱 올라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즈다 보니까 한번 쭉 내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조다림판 왜 줄까요? 이거는 소맷단, 소맷단 밑주름이나 소맷단에 다림질 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주름도 이제 쉽게 잡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림질을 하다 보니까 와이셔츠 한 장을 다니는데 손수건 한 장 정도 다니는 능력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편안하게 해보실 수가 있고 또 저는 바지가 어려워요. 바지, 칼주름 잡기 정말 힘드시잖아요. 칼주름들이 이제는 어렵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보세요. 두 손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다림질을 하시면 참 쉬운데 한 손으로 꼭 다림질을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게를 준비해드렸어요. 딱 잡아주세요. 세 번째 손. 그리고 나서 한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다림질을 쭉 해주시면. 이 칼주름. 보세요. 칼주름. 그 잡던, 잡기 힘든 칼주름이 짠. 이렇게 칼주름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상입 뿐만 아니라 하입까지도 쉽게 다려보실 수 있는 게 다질의 장점인데. 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서서만 다려야 될까요? 서서만 다려야 되나? 여기 앉아서 다려야 되나? 그런데 이거 앉다 보면은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어깨야. 이렇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앉아있어요. 예전 스타일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정도 딱. 천연기. 천연기가 좋아요. 딱 이렇게 5단에서 다려보시면 너무 좋고. 좀 서서 다려볼까? 7단, 8단 높이까지 조절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8단까지 조절되니까 너무 편하실 거고. 특히나 다리미판 이렇게 되신 분들 누르고 지저분해지고 보기가 싫잖아요. 새 걸로 쫙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퍼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예 안쪽을 커버 분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충분하게. 또 아예 사중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서 다림질하시기 너무 좋을 겁니다. 탄성 구조가 돼 있어서 손목에 힘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다림질하기가 그만큼 더 쉽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안 쓰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딱 접어놓으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12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틈새에 넣어놓기 너무 좋은데요. 그냥 우아하게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이거 드시려면 또 손목 아프고 팔목 아프고 그러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우아하게 바퀴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세요. 정리해드릴게요. 빠르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입혀서 다리니까 빠르게 돌려버리면 되고요. 편하게 앉아서 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동식 바퀴까지 있기 때문에 이동까지 간편하게 저희가 챙겨드릴 텐데 오늘 들어오세요. 이거 어디서 사야 돼? 홈 앤 쇼핑에 오시면 구매 가능하시고요. 심지어 최저가 보상제로 쇼핑이 가능하시니까 차에게 100배를 보상해드리는 가격 여러분들 누리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선물 또 드립니다. 추가 커버예요. 이거 드릴게요. 홈 앤 쇼핑값 15,000원이 돼.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 그냥 드릴 테니까 이 조건까지도 꼭 누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첫 주문 굉장히 빠릅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들어오셔서 편안한 다림질 이제는 다질로 해보시기 바랍니다.